화장실에 놓인 청소용 락스를 탈취제로 착각해 옷에 뿌린 손님, 곧장 가게 사장에게 옷값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는데요. 지난 10일 작성자 A씨는 화장실 세면대 끝에 놔둔 락스를 술 먹은 손님이 탈취제인 줄 알고 옷에 3번 뿌리고는 옷이 망가졌다며 옷값을 물어내라고 하신다고 운을 뗐습니다. 이어 락스가 들어있던 용기가 탈취제 용기이긴 하지만 통 외부에 락스라고 명확히 표기해놓았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. A씨에 따르면 락스를 옷에 뿌린 손님은 용기에 적혀있던 락스라는 글자를 못 봤다며 가게 측에 옷값을 물어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손님의 착각으로 발생한 일이고 이 일이 가게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의 옷값을 물어내야 한다는 건 다소 억지스럽게 느껴진다는 게 A씨의 입장입니다. A씨는 화장실에서 발생한 일이다 보니 CCTV도 별다른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럴 경우 손님의 요구대로 옷값을 물어내는 게 맞는 거냐고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. 누리꾼들은 하필 세면대 위에 놓여 있어서 오해사기 딱 좋다, 물어주시라, 대체 락스를 탈취제 용기에 왜 넣으신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반면 일부 누리꾼은 가게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해놓고 뭘 따지는 거냐, 물어줄 필요 없다, 별의별 진상이 다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